8.ED 바로 이티 유튜브 구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티 유튜브 구독하라 신 분들은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자顯 marian tvee mighty star tvay 오빠같이 가오드라이십니다 저도 스타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에 스타가 차라리 나은 것 같애 자아 어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해요 고릴라네 고릴라라 위로 못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좀 끌어서 어그로 좀 끌고 싶은데 여기서 이득이득 좀 봐야겠다 응? 다 여기서 싸우시네 오 마이 갓 뭐야? 갈고리 어디다 던지는거야 오 벌써 궁극기에요? 도릴라 도릴라 끌고 오기 거점 거점 지켰습니까? 오케이 좋았어요 잘먹어서 나이스 수비였어 어 좋아 우리팀 힐러가 있으니까 편하다 우리팀 힐러가 있으니까 편하다 야 고릴라가 몇 명이야 이거 안쪽 수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고릴라가 몇 마리요? 아이 뭐야 얼음덩어리 때렸네 저 고릴라 저 고릴라 날려 에 아우 잘 끌었다 근데 방금 그냥 막 끈건데 잘 끌었네요 어어어어어 라라라라라라 사롯다 막아야 될거 같은데요 거점이에거점 아이쎄 넴 내 무작정 돌진조합이네 저거 고릴라로 그렇게 하면 안되지 게임을 아 아까워 좋았어 형한테 까불면 안되지 릴라야 아 아이고 저거 아프다 뭣도 들어왔다 뭔가 계도를 잡고 하는 느낌인데 이거 중요한건 우리 라인이 점점 밀리고 있어 상대가 궁쏘가지고 적용이 너무 아프다 이거 근데 하라냐 하라냐? 아 아프다 아 뭐가 자꾸 떼지는겨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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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ol 하 같이 들어오네 어 포탈 없어졌어 지켰나요? 지키는거 같은데? 아 나이스 잘했다 잘했다 옛날 총싸움같은 느낌인데 이게 역할군이 있어요 막 탱커 힐러 막 이런게 있어가지고 되게 조합을 맞춰서 싸우는 그런 느낌이죠 뭐야 저거 오오오오오 힐러줘야지 음 저 나쁘지 않게 한거 같아요 그래도 오는거 다 컷트 해줬기 때문에 어 팀 게임에 기여는 많이 한거 같애 아